시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시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오늘 감사원 감사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가지고 7월 7일 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소위 이준석 건에 대한 그런 사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좀 황당한 일은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7월 7일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그런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당 내에서도 침묵을 지키면 대외적인 활동들 라디오에 가서 자신을 선전한다든지 자기에게 20일만 주어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도들 끌어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언찮겠습니까 한마디로 참 싸가지가 없는 당돌한 그런 친구죠 그런 이야기를 바깥에서는 계속 떠들면서 안에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다는 그런 좀 상호모순적인 그런 소식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과 관련된 그런 회의에서 최고회의나 당무회의 등이겠죠 8일째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언론들은 묵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4일입니다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고위 발언을 생략한 것은 지난달 6월 27일부터 8일째 계속되고 있다 당윤리비원의 징계 시위를 앞두고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묵은 시위를 벌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사람들이 당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루도 아니고 8일째 계속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실을 떠나거나 또 당을 떠나게 되면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와 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한 말씀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말씀 해달라 기자들도 기사가 필요하니까 말에 그냥 그것을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20일 만에 대통령 지지주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이 이준석 당대표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 국힘당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이 없었는데 일정을 다 취소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결과에 승복하실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은 한 말씀도 안 하실 예정입니까 뭐 이런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체 대응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뭐 침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중하는 그런 의미로도 비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라디오 출연이라든지 TV 출연 등을 통해 가지고 20일 만에 떨어진 윤석열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죠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앞뒤를 전혀 재지 못하는 그런 친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자들이 그 똑똑한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가 그런데 한번 참조할 만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두 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근 조선일보 독자입니다 이준석은 특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뇌물이나 알선수레 수사는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아서 공여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데 반해가지고 이준석의 경우는 보기 드물게 각종 증거가 많은 케이스라서 수사가 상당히 수월하게 진척될 것으로 봅니다 형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 좋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10년간 피의 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준석 씨는 50대 중반은 돼야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희근 님이 법을 아주 잘 아시는 모양입니다 309명이 찬성하고 39명이 반대를 했네요 또 한번 이희근 님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 과거에 부산시장이었던 오근원호의 사례와 같이 향량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7월 5일 있을 경찰의 김성진에 대한 2차 접견 조사에서 성접대를 포함한 20차례 접대를 확인한 절차를 계속 부활하면 포괄 적용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김화명 님은 이희근 님이 지적하지 않는 정거인멸 교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거인멸 교사체에 가세연이 고발을 해서 무고죄까지 되어지게 되면 향량이 더 세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이 처한 그런 불우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절급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 다만 이 현안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향배 국힘당의 지지도의 상승 또 국가의 장례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7월 7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후속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데는 아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판에서는 뒤통수를 때리는 일도 아주 빈번하고 거의 결정을 했더라도 막판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마지막에 야합도 잘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회계 망측한 그런 수법들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국힘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을 구제하는 그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소위 그곳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여전히 아리숭합니다 그곳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은 그야말로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판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적 좀 잘 알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논평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이가 저의 인천연수월과 관련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한 것은 제가 부정선거를 외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경찰에 수사결과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다만 부정선거를 외쳤다는 이유 하나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 불구하고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잘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요 윤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성상납 사건이 아닌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라고요 농담 따먹기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 밑에 기사 내용에 국힘당 일각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인 만큼 경찰의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 그쪽 세계가 무슨 뭐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마지막에 막 다 뒤집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익이 되면 뭡니까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여망 같은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깔아뭉길 수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 7일까지 과연 이철성 씨의 따님이 되는 이앙희 씨가 정말 사쿠라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올거진 판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